일단 일단 요것만 말씀드립니다 일단 딩고가 저희와 여러분들 물었습니다 아 물렸어요 어 호호씨가 우린 왜 물린거요? 호호씨 야 이거 되게 예리하네 단검이세요? 너무 예리한데? 의천 도련검이시네 왜냐면 저희와 여러분의 호흡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좋은 일이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CM송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아 뭐 우리도 페이 주시나요? 입금되나요? 물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어 야 댓글 댓글 닫어 왜? 협박해 뭐라고? 댓글창 닫으면 딩고가 돌아설텐데 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함께해주세요 손 연기가 어색하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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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그 재계학의 신화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참 좋은 여행 10cmcm 네 어 라디오에서 듣기 싫은 노래 1위 네 가수도 나오면 돌린다는 너무 쨍쨍 돼서 아 좋습니다 일단 요런 요런 감성 아니면은 아니면은 돌에 타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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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달다 어쿠스틱 프리스타일 아니고 저희도 다 모임하고 싶어요 딩고 딩고 저 프리첼이에요 프리첼 우리는 어쿠스틱 프리첼이요 어쿠스틱 프리첼이요 아까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프리스타일 말고 프리첼이요 아니면 어쿠 하두리 어쿠 아일러브 어쿠 아일러브 어쿠 어쿠 하두리 어쿠스틱 프리첼 중에 골라주세요 아 왜? 나 좀 비슷한 것 같긴 해 약간 바꿔야 돼 아 얘를 바꿔야 돼 200%랑 근데 아 코드가 다르긴 한데 우리 중요한 거 그 악동뮤지션 200%랑 비슷하다는 중요한 지적해주신 더블비님 강퇴 좀 바로 부탁해요 우리 창작 더블비 근데 더 좋아 저분 덕분이야 어 근데 덕분이에요 이게 더 좋아요 다음 주에 다시 들어와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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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그 표절감별사로 모신 게 아니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떤 게 좋은지 예 1 2 3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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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똑같이 하는 게 더 좋다 마지막에 뭐가 됐든 기업 이름이든 캐시프레이즈든 예를 들어서 극장 쪽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CGV다 하면 되게 덥네 들숨으로 불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네 많은 분들이 커피랑 잘 어울릴 것 같다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떤 광고일지 생각이 나는 것도 되게 유효하다 여러분도 되게 좋은 노래 근데 이 노래가 가사가 안 나왔지만 서울사이버대학교 이길 수 있을까요? 와 우리 경쟁상태 서울사이버대학이야? 서울사이버대학에는 이거 나의 능력이 시작됐다 야 진짜 잘 만들었구만 야 우리 이런 접근들 하나 만들어보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아 이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 솔직히 어렵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같은 어떤 이제 파괴력 있는 훅은 아닌 것 같지 안녕하세요 뭐지 Meh 이 코드가 무슨 코드인지 아세요? 찬송가입니다. 나는.. 저는.. 야 찬송가 코드예요. 찬송가의 느낌도 나고. 이 느낌.. 이 느낌이. 야 이거 진짜 영국이구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아 이거 만든 팀분들을 만나야겠네. 장인들이 계시네. 그러면.. 야 근데.. 사랑해 대구 사이버대.. 사이버대학교 광고 다 잘 만드네. 그렇지. 사이버대학교가.. 사이버대학교 광고 양대산막 아니야? 대구랑 서울. 와 미쳤다. 어.. 야.. 지금.. 이거 그냥 CM이야. 아 이것도.. 같은 전화번호.. 1577.. 따다다.. 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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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왓두산.. 두비두밥.. 야 미치겠네.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 야 이게.. 거장들이 너무 많이 계시네. 아이 마트로 가요. 하 concludes.. 이런 얘기 다 하는 거야. 야 이게 미치겠네.. CM송 거장들이 너무 많네.. 하이 마트로 가요. 하이 마트로 가요. 왓두산.. 미드니까.. 사.. 하이 마트로 가요. 하이 마트로 가요.. 하.. 연두해요. 요리의 센스, 연두에요 예? 연두, 연두에요 연두에요 그러면 이제 표절이잖아 연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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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쭉 배 그러면 듣는 위로 하여 귀가 푹 사면서 끝낸 말이야 그러네? 어 오오오 igma 나 이거는 반복 nieu고 이거 씌워 가야겠다 어떤 분이 굉장히 색다른 두 의견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둘이 너무 보기 좋다는 의견 하나랑 오빠들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게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저희의 모습이 근데 좋게만 보였다면 참 다행인데 돈에 미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것도 문제네요 그럼 제가 방금 했던 방금 머리 스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진짜 안 좋아지겠네요 뭐죠? 지금 노래가 두 개 나왔는데 한 개가 남습니다 광고적으로 둘 다 좋네요 그런 말이 있죠 주순사람이 임자라고 딩고 딩고가 회사 많이 알고 있을텐데 저희는 요정도 속도로 작업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혹시 이거 아시나 모르겠는데 저희는 가사는 더 빠릅니다 가사는 지금 집에 가면서 다 쓸 생각이거든요 어 근데 좋다 자 이제 들어가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거나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 노래를 쓴다 뭐 이 수준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또 재밌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참 신기한 일이야 그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정여로 고맙다 내가 고맙지 여러분 덕분에 누가 보고 우리 한 몇억씩 버는 줄 알겠어 이거 몇억 못 받냐? 아니래 그래? 어 그럼 아까 그 노래 딩고 전화 넣어라 하하하하 이 노래 우리가 낸다고 하하하하 제목은 주수민 임자 주수민 임자 줏임 줏임 하하하하 여러분 저희가 되게 심란하게 해드렸을텐데 심란하지 마세요 심란하지 마시고 네 저희는 지금부터 평온하니까 어떤 분이 저의 역할이 뭐였나요?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떤게 더 좋은지 알려주고 네 표절인지 아닌지 단속해주고 표절인걸로 판명이 나면 이제 강퇴당하긴 하시는데 표절이 맞았다면 이제 말씀해주신 분이 다음주에 만납니다 네 다음주에 하하하하 아까오니까 음원으로 꼭 내달래 오 저희가 또 열심히 작업해가지고 네 다음 방송 때 또 알려드릴게 하 열심히 했다 오늘 열심히 했다 캐스파라디오 한번에 즐거운 전화 해보겠습니다 주변에 그 초반에 해냉해 해냉해